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희망이 있기를 이 공보선이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의 덕이죠? 그렇죠. 귀인 덕, 조상 덕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띠가 있다면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. 맞아요. 저의 혼자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잖아요. 많지는 않아요. 32살 경호생 분들. 이분들 초반에는 조금 약간 힘들다,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데 중반 이후로 가다 보면 이런 귀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조금 금전운이 확 이렇게 개운이 되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요. 60세 이민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초반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후반부에 가면 귀인의 도움으로 확 개운이 되는 그런 금전운이 확 열리는 운이에요. 이민생 여러분들. 그리고 우리 62세 경자 62세 경자년 여러분 경자생 여러분. 이분들은 경자생 이분들은 사업하는 분 많으신가 봐 이게 돈이 많이 보여요. 그리고 우리 개축생 이분들은 좀 아홉 수이긴 해요. 아홉 수이긴 한데 이분들도 조금 앵막이 같은 걸 조금 해주시고 나가신다면 이 아홉 수 충분히 극복하시고 금전 풍파 뭐 이동 변동 뭐 인간의 구설 이런 걸 좀 막고 가세요. 막고 풀고 이러고 가신다면은 이분들도 돈이 보여요. 근데 좀 이런 거에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이러고 그냥 이렇게 뭉기적거리고 계시다가는 들어오는 돈 다 놓쳐요. 그러니까 조금 이분들한테는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조상의 도움이에요. 조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띠. 근데 조상의 도움이라는 거는 곧 이제 뭐 하늘에서 이게 좀 운이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조상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또 조상을 찾아야 돼. 그냥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입 벌리고 있으면요 먼지 벌레만 들어가지 뭐 안 떨어져요. 남의 걸 뺏어오라는 게 아니라 내 몫이 이만큼이면 내 몫은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만들어야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러면 그런 분들이 누가 있느냐. 우리 저기 개생분들 있죠. 서른아홉 살 이분들 아홉 수라고 해서 안 좋다고 그렇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. 이분들 금존도 열려 있고 인간 문성도 열려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좀 아홉 수라서 그런지 인간의 다툼이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막고 정성을 들이고 막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. 우리 46세 병진생 여러분. 4, 5분도 괜찮고 금존도 열려 있어요. 조상님들 잘 위해서 잘 받아가세요. 그리고 51살 신혜생 여러분들. 이분들도 금존도 열려 있거든요. 금존도 열려 있으니까 잘 받아가시고요. 52살 경술생 여러분. 이분들은 조금 그동안은 조금 금전 같고 속도 태우고 애도 태웠다 그래요. 근데 올해 이렇게 금존도 열려 있을 때는 조상한테 아부를 많이 하세요.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받을 수 운이 안 들었을 때는요. 굿새워라 금수나 눈보라를 막. 헤쳐나가도 내가 잡을 수가 없어. 그리고 62세 이분들은 아까 뭐 저기 귀인의 도움도 있었고요. 귀인의 도움도 물론 조상의 도움이지만 이분들은 조상 도움도 굉장히 커요. 조상 덕도 응 조상 덕도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이 62세 여러분 올해 귀인의 온도 들고 조상 덕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 아주 그냥 내 금조는 제대로 찾아 먹으세요. 을미생 여러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성주 대운을 좀 크게 받으셔 갖고 아주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싹 잊으시고 성주 대운을 받으셔 갖고 그냥 금전 내 몫의 금전을 확 챙기세요. 갖고 싶어도 못 가졌고 남한테 양보하고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. 올해는 내 거 좀 챙기세요. 그리고 일은 여덟 살 갑신생 분들 아까도 이분들 저기 대박사주에 있었거든요. 이분들 물론 본인의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분들도 또한 조상 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. 많이 비시면은 앞으로 남은 여생 이 부 그까지 지킬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자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란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 많아요.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. 을미생 47살 저 위에서 안 드렸던 거는 이분들한테 부디 당보드리고 싶어요. 올해 저기 이렇게 띠를 보면은 이제 나중에 띠별 운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끼띠분들이 조금 대체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는 그런 신축년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. 근데 이 을미생 분들 47살이잖아요. 성주 대원 좀 받아주세요. 받으시면은 조상님 잘 챙기면은 떡이 나온다 그래요. 금전원도 열리고요. 문서원도 열어줄 테니 조상님들한테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면은 이분들 안 좋은 한 해 좀 매끄럽게 잘 풀려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업원도 굉장히 넓게 넓게 펼쳐주신다 그래요. 47, 을미생 여러분들은 조금 참고를 많이 하셔서 올해 조상의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요. 기인의 도움도 많이 받으셔서 힘든 2020년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2021년 좋은 대박나는 2021년 신축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보사리 간절히 빕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